자 오늘이 2020년 3월 22일 자 고패삼을 찾아서 산행이 시작했습니다. 오늘 고패삼을 찾으러 가겠습니다. 어우 여기 길등은 아예 나쁘죠? 자 갑니다. 자 산으로 열심히 들어갑니다. 자 고패삼이 어딨냐 한번 찾아볼까요? 자 열심히 들어갑니다. 자 차는 여기 세워놓고 들어가겠습니다. 자 삽들고 열심히 가는데 고패삼 없어요 없어. 자 계속 올라갑니다. 자 이게 뭔가요? 올라왔네요. 깽깽이풀 맞죠? 깽깽이풀. 쫙 펴줘죠잉? 깽깽이풀. 오랜만에 1년 만에 보니까 다 까먹었습니다. 깽깽이풀입니다. 자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. 자 여기가 우리 무바십니다. 무바. 자 안알리죠? 마음도 모르겠죠잉? 이 안에가 무바십 먼저였는데. 자 여기서 오늘 고패삼을 찾으러 가겠습니다. 고패삼. 자 땅을 한번 뒤져봅니다. 고패삼이 나옵나. 없는디요? 고패삼 넣어라 고패삼. 흙 좋죠? 흙 부들부들 하죠잉? 이런 데서 삶을 찾기 제일 좋습니다. 계속 찾아보겠습니다. 자 찾아왔습니다. 고패삼. 아직 안올라왔죠잉? 그죠? 올라오려면 머랬습니다. 자 이것도 펴을까요? 이야. 우와. 이야. 싹대가 있는 싹대는 지금. 살아있죠잉? 근데 이거 언제 올라오나요? 골짜프는 이거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자. 시상 올라오는 바이 또 엄청. 아직도 한 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자. 다시 붙어놓고. 다시 붙어놓고. 오늘 곱빛 아프게. 보름이 오겠습니다. 다시 붙어놓겠습니다. 곱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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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행히 검사 결과 아무 누학 갔다온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갔다온 사람은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돌아가겠습니다. 곱패사문 보름풍이 한번 와서 다시 보고요. 좀 기다려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곱패사문 꽝사랑입니다. 다음대로 내려갑니다.